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서대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보시다시피 30cm 전후로 들어갑니다. 수옥시안에 좀 더 작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요일 배송 월요일 도착이고요. 그리고 30미 서대가 좀 더 작다 하신 분들은 20미 서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서대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선도도 굉장히 좋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생물 20미 서대입니다. 자연산이고 일요일 배송 월요일 도착입니다. 오늘 9천 상자 이상이 입고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화세의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중화세의 모습이 보여왔고요. 여기 보시면 갈치의 모습도 보이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나면 8천 상자 이상이 통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통치가 많이 나온 상태였고요.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약간씩 조금씩 나왔고 통치도 수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액이 엄청 쌀 줄 알았는데 어제랑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안 받았고요. 오늘 진짜 거짓말 않고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다 통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서대를 갖고 왔는데요. 20미 서대, 30미 서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서대 철이다 보니까 서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서대를 꼭 한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조기가 조금 들어왔어 한 15척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조기는 여전히 금감입니다. 조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가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조기의 모습입니다.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목포생물 참조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날씨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조기는 좀 더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갈치의 가 모습도 있고 고등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짜 거짓말 않고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통치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